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거래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에서요. 거래처와 거래 일가, 제품명 3개 필드 다 동시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기본 키를 설정해라.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 키 클릭하시고요. 다음 거래 일 필드를 선택하셔가지고요. 레코드 추가 시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기본 값에다가 추가될 때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Now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래량 필드는 필드 크기를 정수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필드 크기에 가셔서 정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0 이상의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럼 3개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저장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한 필드 크기를 수정하셨기 때문에 예 한번 누르시고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처 테이블에서는 거래처 명 필드를 중복 가능한 인덱스 인덱스에 오셔서요. 중복 가능하다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8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기호를 사용하고 형식이 나와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빼기 하나 둘 셋 넷 반드시 8자리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기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 형식도 문제에 나와 있는데 빼기 기호를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미콜론 다음에 이 하이픈을 저장하겠습니다. 하시면 0을 넣으시고 세미콜론 그 다음 화면에도 이 형식대로 표시하래요. 그럼 4개 입력하시고 빼기 다시 4개 숫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 작성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DB 구축 5문항 살펴보셨고 두 번째는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테이블 거래 내역 테이블 필요합니다. 제품 테이블 필요합니다. 거래처 테이블 필요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 필드를 참조한다. 제품 테이블의 제품명을 선택하고 거래 내역 테이블의 제품명으로 드래그하신 다음에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고요. 변경되면 변경 설정으로 하락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선택하고 만들기 누릅니다. 다음 두 번째 거래 내역 테이블의 거래처 필드는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선택하시고요. 거래처로 드래그합니다. 거래처 코드 필드를 거래처 필드에 드래그하셔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계 설정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거네요. 가져오기 미 연결 엑셀 찾아보기 누릅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C 드라이브에 가셔서요. 커말 1급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가져올 테이블은 가져올 파일은 추가 제품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옵니다. 열기 하시고요. 그 다음 추가 제품이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테이블로 만드실 거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첫 행에 우리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두 번째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시니까 다음 세 번째에서 기본 키를 설정할 건데요. 기본 키는 제품명 필드를 가지고 제품명 필드를 가지고 기본 키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다음 테이블로 가족이 테이블의 이름을 추가 제품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마침 한 번만 누르시고요. 닫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해 폼 완성인데요. 거래 내역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요. 데이터에 오셔서 레코드 원본을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다음 폼 속성에 형식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인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개 레코드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연속 폼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본문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거래처 명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본에다가 d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다가 거래처 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 함수 이름 dlookup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열고 표시할 필드의 이름은 거래처 명입니다. 거래처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거래처 명 필드 명은 대가로 묶어서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도메인에서는 어느 테이블에 가서 가져오실 거냐면요. 거래처 테이블에 가서 거래처 테이블 입력하시고 심표 그 다음 조건입니다. 조건을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txt 거래처 명 컨트롤은 봄에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 지금 표시하시는 컨트롤의 이름은 txt 거래처 명에다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xt 거래처 코드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txt txt 거래처 코드 컨트롤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끝에다가 이제 d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고 네 그 다음 결과 저장 한번 하시고 결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거래처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본문에 본문에 txt 금액 선택하시고요.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기타에 가셔서 탭 정지를 아니요로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 바닷글 영역에 txt 총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금액의 총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요. 총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총계에 대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작성해 주시면 금액에 대해서 금액 필드에 대해서 총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금액 필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금액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누르시고요. 다음 두 번째 거래 내역 폼 다시 한번 선택할까요?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cmb 제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네 번째 cmb 제품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오셔서 행 온번에서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제품 테이블에 제품 테이블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제품 테이블에 모든 필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 코드와 제품명과 단가 다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닫기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그 다음 목록 상자의 목록 값으로 콤보 상자의 목록 값으로 제품 테이블 모든 필드 하셨고요. 열의 개수 열 너비 바운드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형식 테이블 바운드는 첫 번째 열이 저장이 되는 거고 형식 테이블에 오셔서 열을 3개의 필드를 추가하셨으니까 3이라고 넣으셔야겠죠. 열 너비는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적당하게 그냥 넣으시면 되세요. 2 그냥 1.5 2라고 입력하시면 문제에서 딱 열 너비의 값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다 2로 하셔도 되고요. 적당하게 열 너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거래처별 제품 관리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본문 영역에 화면을 참조하여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거래 내역 폼을 하이 폼으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하이 폼, 하이 보고서 클릭하시고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기존 폼을 사용합니다. 거래 내역 폼을 추가하실 거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뭐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기본 표시되어 있는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폼의 이름을 세부라는 글자만 좀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 하이 폼 컨트롤의 이름을 세부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 내역 거래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누르시고요. 그 다음 안쪽에 행과 열이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하이 폼에 대해서 속성을 형식 탭에 가셔서 탐색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 아니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하이 폼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직은 뒤에 완성이 좀 덜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품 정보 네 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왼쪽 개체의 보고서에 거래 내역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고서 머리끌에 화면과 같이 보고서의 제목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머리끌에 보고서의 제목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위쪽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면 컨트롤에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현재 거래 1 좀 뒤쪽에다가 드래그 하셔가지고 텍스트 거래 내역 보고서라고 입력합니다. 환영키 눌러서 거래 내역 보고서 띄어쓰기 거래 내역 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보고서 거래 내역 입력하고 한 칸에 스페이스 입력하시고 보고서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거래 내역 보고서 입력하셨던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화면에 속성 시트가 혹시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이름입니다. 모두 탭을 클릭하셔서 이름에다가 LBL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 한영키 눌러서 LBL 입력하시고 제목이라고 입력합니다. 캡션은 보고내역 보고서 입력해 놓으셨고요. 글꼴 이름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형식이나 모두에서 하셔도 동일하고요. 글꼴의 이름을 현재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궁서체를 선택하시고 글꼴의 크기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20으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맞춤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에서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보고내역 보고서 입력하셨는데 제시된 그림에서는 보고내역 보고서가 기울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작성된 내용에서 보니까 기울임꼴이 되어 있습니다. 기울임꼴 글꼴 기울임꼴에서 아니요로 선택하셔서 기울어지지 않게 글꼴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처 기준으로 오름차순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 그룹 화면이 정렬을 클릭을 해제하시면 표시가 안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된 상태에서 거래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오름차순 선택하시고요. 거래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다면 거래일을 기준으로 다시 오름차순 같은 거래처라면 정렬을 추가하셔서 두번째 거래일을 선택합니다. 거래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될 수 있도록 거래일 오름차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제인데요. 본문에서 거래처 선택하시면 속성시트에서 txt 거래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txt 거래처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는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형식에 오셔서 스크롤 막대를 좀 내리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 라는 속성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클릭 하셔서 중복된 내용은 숨기겠습니다. 라고 예로 속성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입니다. 거래처 바닥 그래요.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거래 건수를 선택하시고요. 거래처별로 거래 건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이나 모드 탭에서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신 다음에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이름 입력하기에서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은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섯번째 페이지 바닥 글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 선택하니까 txt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요.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현재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마찬가지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면 001페이지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함수 이름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포맷이라는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현재 페이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페이지 대괄으로 묶어서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형식을 지정하는데요. 포맷 안에다가 그냥 직접 큰다운표 묶어서 숫자를 세자리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0을 3개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 페이지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페이지를 포맷함수 밖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페이지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두가지 다 가능하시고요.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제시된 5문항에 보고서를 완성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미리 보기 통해서 작성하신 보고내역 보고서 거래내역 보고서 제목과 그 다음 거래처의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같은 거래처라면 거래일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본문에서 본문에서 거래처는 중복되었을 땐 한 번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닷글 거래건수와 그 다음 바닷글 쪽에 페이지번호 페이지바닷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작성이 되어 있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한 내용은 저장 한 번 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두 번째인데요. 거래처별 제품관리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폼에서 거래처별 제품관리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바닷글에 미리 보기를 선택하시면 CMD 미리 보기라는 단추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벤트 탭을 클릭하셔서 클릭하면 보고 내역 보고서가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CMD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우리는 거래 내역 보고서가 미리 보기 형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안쪽에다가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픈 리포트 그 다음 보고서의 이름은 거래 내역 보고서 라고 입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프리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문제에서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요.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은 닫아주시고 현재 작업한 미리 보기 클릭하면 보고서가 미리 보기로 보이는지 우리 폼보기에 가셔서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고서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버튼 누르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거래처별 제품관리폼도 저장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거래 내역 테이블과 그 다음에 제품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개 테이블을 추가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필요한 필드는 제품 코드 필드가 첫번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 두번째 더블 클릭 하시고요. 세번째 단가 네번째 거래량을 더블 클릭합니다. 필요한 필드는 가져오셨고요. 현재 두개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요. 거래량이요. 거래 내역 테이블에 거래 내역 전체에 거래량 평균보다 큰 레코드만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크다라고 작성할 거고 누구보다 크냐면 가로 열고 셀렉트 입력하신 다음에 평균 값을 그어요. 셀렉트 평균 에버레이지 AVG 함수 다음에 가로 여시고요. 거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입력하시고 AVG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from 거래 내역 테이블에 가서 거래 내역 테이블에 거래량 필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문제 제시한 제품 코드 거래량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11개가 맞고요. 제 결과랑 제시된 그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거래량이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시된 그림은 다시 거래량에 가서 내림차순 선택하시고요. 작성하시고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면 다시 거래량 345부터 시작해서 208까지 데이터 맞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같이 커리를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가지고 문제에서 오량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첫 번째 커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는데요. 크로스텝 커리지만 테이블을 세 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거래처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거래 내역 세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고 닫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거래처별 거래처별 거래처를 선택하시고 거래처명 더블클릭 그 다음 제품별 제품명 더블클릭 그 다음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금액 더블클릭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실 거라서 크로스텝을 클릭하신 다음 거래처명은 행에다 갖다 놓으실 거고요. 제품명은 열에다가 배치하실 거고요. 금액은 값을 표시하는데 평균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미리 보기 결과를 보시면 문제 제시된 레코드 7개 맞고요. 그 다음 짱구네까지 순서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평균의 형식 및 소수 자리수는 화면을 참조해서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디자인보기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시고요. 속성에 오셔서 금액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형식은 표준을 선택하되 소수 이하 자리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커리 이름은 평균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문제에서 거래처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거래 내역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제품명이 필요합니다. 제품명 더블클릭 거래처명이 필요합니다. 거래처명 세 번째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금액 필드가 필요하고요. 문제 제시된 4개 필드를 가져오신 다음에 거래일에 주말 거래를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래일 필드를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데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거래일 필드를 가지고 주말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요일에 대한 숫자로 변환해주는 위크데이 함수를 입력하시고 거래일 필드에서 리턴 타입을 1번 2번 있는데 2번을 사용하시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2,3,4,5,6 이라고 반환이 됩니다. 월요일이면 숫자 1 그 다음 화요일이면 숫자 2 라는 값이 반환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주말이라고 하면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해당이 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숫자 5 토요일과 일요일은 6과 7이 되겠죠. 조건에 6 또는 7이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6 또는 5월 7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면 거래일에서 요일에 해당한 숫자 값이 반환이 되고 그 숫자가 6이면 토요일이고 7이면 일요일입니다. 6 또는 7이면 주말 거래 해당이 되는 거고요. 주말 거래를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 작성했고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결과가 표시가 되는지 디자인 탭에 보기를 클릭하셔서 거래 처명 거래 제품명 거래 처명 거래량 금액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는데 현재 내용이요 결과가 표시된 내용이 좀 다르네요. 그렇다면 정렬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정렬은 거래량을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셔서 거래량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선택하신 다음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맛스넥부터 제품명부터 금액에 해당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조건을 사용했던 6과 7이 표시된 부분은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커리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누르셔서 커리 이름은 주말 거래량 이라고 저장합니다. 주말 거래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커리이네요. 그러면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에 클릭하되 거래처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거래 내역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두 개 테이블 가져오신 다음에 오른쪽 닫기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거래처 명이 있습니다. 더블클릭 제품 명이 있습니다. 거래량을 더블클릭 하시고 금액도 더블클릭 합니다. 그 다음 담당자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겠습니다. 그럼 담당자라는 필드를 가져오는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담당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표시할 문구를 작성합니다.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담당자 이름을 입력받고 그 다음 일단은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하나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렀을 때 전체 레코드는 4개가 맞는가 그 다음에 거래처명부터 금액까지 표시가 되는가 현재 통화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요. 미리 보기 상태인 거고요. 테이블을 생성하시면 표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저장 한번 할까요? 커리 이름을 담당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 다음 실행 한번 해보시고 담당자 이름을 담당자를 입력하세요. 장하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담당자 조회라고 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담당자 아니 아 네 실행을 했는데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디자인 보기 갈게요. 테이블을 생성하는 작업으로 안 했어요. 테이블 생성하는 작업 디자인 보기 오셔서 테이블 만들게 왜 통화교가 표시가 되어 있나 봤더니 테이블을 이름을 안 넣었어요. 거래처별 거래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담당자 이름을 장하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네 개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죠. 예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하시고요. 수정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예 누르시고요. 거래처별 거래량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문제 대시된 그림과 같이 거래처명부터 금액까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